오늘 이렇게 정말 날씨도 돋보한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당협위원장 제가 신청한 거 가지고 관심 가져주시고 해주신 거 제가 사실 중부에 제가 온다라는 것을 아이고 어떻게 알려야 되나 라는 생각도 사실 했었는데 정말 이렇게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기사 많이 쓰시게 제가 열심히 좋은 일 많이 만들었는데 잘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